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소개할 때 발음이 정확치 않나 봐요. 매번 촬영할 때마다 아내가 틀렸다고 제적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제 이름이 박파용이냐고 묻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발음이 정확치 않아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박파용이 아니고 파파홍입니다. 제 딸아이 친구들이 오래전에 지어준 별칭이에요. 이름 얘기는 이쯤에서 끝내고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가여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가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구름 속을 걷는 듯이 떠다니는 기분으로 행복해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사랑 때문에 울고 불고 상처받고 사랑을 잃어버려서 마음을 어디 한 곳에 두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기도 합니다. 가엾고 가슴 아프죠. 그 중에서 제일 가엾고도 가여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떠나면 다른 사람이 다가오기 마련이지만 남보다 더 매몰찬 것이 내 자신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으로부터 사랑이 떠나가면 회복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으로부터 사랑을 잃어버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가엾고도 가여운 인생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나요? 자신으로부터 사랑을 잃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말입니다. 겸손하게 산다는 것과 자신을 무시하고 남만 존중하며 사는 것과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회사 생활하면서 가끔 그걸 느꼈어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것이었고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동료들이 해주는 칭찬도 고지곳대로 들리지도 않고 늘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애가 부족했던 거예요. 자기애가 충만하다 못해 넘쳐 흐르고 쩐다면 그것도 참 보기 불편하지만 자기애가 낮아서 까칠하게 사는 것만큼이나 안 돼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한때 저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사랑을 잃어버린 가여운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항상 웅크리고 있다. 여기서 웅크리고 있다는 것은 자세가 아니라 심리적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항상 방어적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자신보다 남들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렇게 방어적으로 웅크리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시도입니다. 불안정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경계심을 갖고 생활합니다. 아휴 생각해 보세요. 경계심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긴장 상태를 줄곧 유지하며 산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퇴근해서 집이라는 안전지대에 들어서게 되면 정신적으로는 완전 탈증상태가 되어버려서 그냥 쓰러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라고는 신생아처럼 잠만 자는 겁니다. 경계심을 풀지 않고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워 사는 사람은 상처받기도 쉽습니다. 동료의 별것 아닌 농담과 행동을 오해하고 감정상하고 불쾌해지고 상처입고 또 그래서 한 번 더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신으로부터 사랑을 잃어버린 가여운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당당히 맞서지 못한다. 내내 방어적이라는 것이 자신을 잘 지켜낸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은 방어적이지만 쉽게 공격당하고 방어망은 뚫리기 십상이며 멘탈은 자주 박살납니다. 다른 사람이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거나 불쾌하게 대했다면 그것에 당당하게 맞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은 맞서기보다는 돌아서서 자신을 탓합니다. 불쾌한 상황을 맡아뜨렸던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던 자신에게 잘못을 돌리고 자신을 질책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함께 있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죠. 자기 존중과 자기 사랑에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하지 못해 빚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돌발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럿이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고 다른 사람의 반대 의견이 있을 것이 두려워 회의 때도 자신의 의견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대표되다 보면 동료들에게 자신은 언제나 아무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고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게 되고 이런 상황이 좀 더 진척되다 보면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또 움츠리게 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러면서 그나마 있던 자기에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악순환입니다. 자신으로부터 사랑을 잃어버린 가여운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가장 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습관적으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렇게 남과 비교를 하고 부러워하고 그 결과에 집착해서 부러운 점을 갖지 못한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불공정한 게임이냐면 비교할 때는 남의 제일 좋은 점과 나의 제일 못난 점을 비교 대상으로 삼게 되거든요. 비교 기준 자체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100이면 100 절대로 족족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 다른 사람의 제일 좋은 점과 자신의 제일 못난 점을 비교하는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비교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짓인데도 계속 남과 비교하고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자신으로부터 사랑을 잃어버린 가여운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자신의 성취를 하찮게 여긴다.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면서 일구원 성취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또 세상이 자신에게 특별히 더 매몰차고 자신을 아주 박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짙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면 자신이 어떤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행운이 지금까지 도와줬는지 알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격려, 응원, 축하조차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을 듣는 순간이 굉장히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행운을 빌어주는 그 감사한 마음마저 빈정되는 것으로 들린다니까요. 이 정도가 되면 심사가 꼬여도 보통 심사가 꼬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이유 없이 하는 짓 모든 게 미워지고 싫어지잖아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음먹기 달랬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닥난 자기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봐줘야 합니다. 좋게 봐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계속 던져줘야 합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야, 잘했어, 잘했어. 역시 나다워. 아이, 잘했어 이번에.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진심을 담아 자신에게 화이팅을 외쳐주는 겁니다. 아주 자주 말이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서 자존감과 사랑의 싹이 푸릇푸릇파릇파릇 피어오르기 시작할 게 분명합니다. 이타적인 삶이 존경스럽고 숭고하다지만 자기의 없이는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너무 짧은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하고 살아도 찰나의 순간처럼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버린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랑의 시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다시금 명심하면서 여러분 모두 자신을 보듬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